치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오늘 새로운 거 좀 몇 개 알려줄게 있어요 선생님 예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 나는가요? 그렇죠 디쉬죠 디쉬 디쉬 자 얘가 디쉬 되는 이유 자 여기서 하나 세 개 구요 오 이 친구는 조심해야 될 녀석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디는 드 아이는 뭐 중에서 아이 이 그렇지 오 잘 기억하고 있네 아이는 뭐 아이 이 어 중에서 뭐 됐을까요 여기서는 이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혜원이가 알아둬야 될게 에스에이치가 자 에스는 스 즈 소리내고 에이치는 흐 소리를 내지만 둘이 붙어있으면 항상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애 쉿 됐습니까? 에스에이치 붙어있으면 항상 뭐다 쉿라는 거 알아둬 알겠습니까? 오케이 그래서 모여서 무슨 소리 됐다 디쉬 가 된거에요 알겠습니까? 오케이 그래서 소리는 디쉬 쓰는 방법은 디쉬 디쉬 아이 에스에이치 그렇죠 에스에이치가 무슨 소리를 낸다 쉿 소리냅니다 오케이 너무 크네 이 녀석이 자 계속해서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다 그렇지 그래서 하나 네 개 두 개네요 오 그래서 디는 항상 네 오우가 내는 내가의 소리 선생님이 알려줬나요? 네 알려줬었죠 그쵸 오케이 뭐 뾰족한 걸 발로 밟은 것 같다 그랬어 오우가 가진 내가의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오우 오 오 아 오 오우는 뭐 오우 오우는 뭐 오우 오 아 중에서 뭐 됐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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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안보인다 여기있다 소리는 쓰는 방법은 D O G 모여서 무슨소리 오케이 계속해서 좀 어려운 여성 나왔다 그렇지 오 안어렵네 혜원이한테는 에이트 뭐라구요? 오케이 얘가 왜 에이트 되는지 보자 세개 세개 그리고 조심해야 들려서 그 다음에 하나 됐습니까? 자 E는 뭐? E E E E는 E E E는 뭐? E E E E는 뭐?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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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에서 i 중에서 뭐 됐죠 그렇지 그래서 여과의 소리가 fi i가 i 된거야 그래서 fi가 내는 소리가 fi 그 다음에 r은 항상 r e는 원래는 무슨 소리 갖고 있는데 e e e 그렇지 e는 뭐 e 근데 원래는 e, e, e인데 끝에 오면 소리가 안나니까 다 모여서 내는 소리는 fi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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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가 뭐였고 fire 쓰는 방법은 그렇지 i가 뭐 됐다 i가 뭐 중에서 뭐 됐다 i, e, o 중에서 뭐 됐다 i 됐어 그 다음엔 r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하면 안되지 소리 안나는 모여서 내는 소리 fire fire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내는 소리는 dead 그렇지 하나 네 개 하나 네 그렇지 오케이 d는 항상 d 합쳐서 de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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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소리는 dead 쓰는 방법은 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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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똥강아지야 너 프린트 신청할 줄 몰라 선생님 몇 번 몇 번 숙제 프린트 신청입니다 여기서 하고 가 여기서요? 예 그리고 그리고 올리고 가요? 응 하고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오케이 그 다음 내가 내는 소리는 피쉬 그렇지 피쉬 그러면 얘는 하나 세 개 얘는 두 개 하나인데 오이고 sh니까 둘이 소리 하나 내는 거다 그치? 됐습니까? sh는 무슨 소리 냈더라 sh 됐습니까? ph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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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h ph 누구하고 똑같은 소리 ph하고 똑같은 소리 ph하고 똑같은 소리 p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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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сп p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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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 p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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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소리가 안나요 기억나십니까 오늘 이거 기억해야 돼 오늘 배운거야 중요한거 자 그래서 F는 항상 풀구요 I는 뭐중에서 IE 중에서 여기서는 E SH는 그래서 모여서 FISH FISH 오케이 그래서 소리 FISH 쓰는 방법은 F I FISH 그렇지 모여서 내는 소리가 뭐였다 FISH FISH 오케이 그 다음에 EGG 그렇지 뭐라구요 EGG 큰소리로 EGG E 그렇지 눈도 커지네 FISH 세개 두개인데 얜 글자 두개 있지만 소리는 한번만 나요 그쵸 E가 가진 소리 뭐 E E E 그렇지 E는 뭐 E 중에서 뭐 됐을까 EGG 그렇지 G는 뭐 중에서 G G G 중에서 G 그래서 모여서 EG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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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EGG 틀린게 있어 틀린게 두개가 있어 오케이 고쳐와보세요 FISH 페리 컴온 다 고쳤나